자 백발백중 4과 1회 11번 설명할게 11번은 너무 간단한데 how many times 몇번이나 시몬이 작년에 우승했는가 이거거든 근데 앞에 보면 시몬이 작년에 많은 경주를 이겼다 이건 나오거든 won many races 근데 몇번 이겼는지는 안나와 그리고 맥스의 최고의 결과가 작년에는 5위였고 그거 나오거든 그 11번에 2번이다 몇번 이겼는지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많은 경주를 이겼다 이렇게 우승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회에 갈게 2회 22번 2회 22번 어법상 옳지 않은게 요거 안나올거야 안나올건데 지각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원역이나 ing 이거지 자 그런데 어 a b a 가 뭐를 하는 거면 능동일 때 동사원역이나 ing 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들이 노래하는 거야 노래 되는 거야 노래하는 거지 그 능동이고 그 다음 그들의 아이들이 놀아 지는 거야 노는 거야 노는 거지 이렇게 동사원역이나 ing 그 다음 가수가 노래하는 거야 노래 되는 거야 노래하는 거지 그 다음 그녀가 내 팔을 만지는 거야 만져지는 거야 만지는 거지 능동이니까 동사원역이나 ing 근데 수동이면 그의 지갑이 훔쳐 훔쳐져 훔쳐지는 거지 나는 보았다 그의 지갑이 훔쳐지는 거야 수동일 때는 pp를 써 과거 분사 have pp 할 때 그 pp 이렇게 stolen 이걸 쓰는 거야 이거 안나올 거야 28번 갑니다 a 와 의미가 같은 거 이것도 안나올 거야 여기서 카운트 뜻이 뭐라고 중요하다 이거였지 중요하다 앞에 손행사가 더 띵 단수니까 카운트 다음에 s 가 붙은 거고 카운트가 세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든 1번 2번 4번이 최악이야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쓰인 카운트는 자동사 일형식이야 그러니까 자동사 일형식이 뭐야 동사 다음에 전명구나 부사 또는 아무것도 안나오는 거 3번은 왜 아냐 카운트 앞에 어가 있으니까 명사란 얘기지 1번 2번 4번 둘 셋 다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지 사명식이나 사명식이란 얘기야 여기 카운트 다음 카운트만 명사 안나오지 얘만 일형식 중요하다 일형식이 뭐라고 동사 다음에 전명구나 부사 또는 아무것도 안나오는 거 29번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다 과 다른 거 이게 뭐냐 이유는 당연히 주인공 이름 뭐냐 맥스 b번엔 그 남자 당연히 그 누구야 그게 lj야 lj 하나만 읽으면 끝나잖아 a는 맥스고 b가 lj니까 하나만 읽으면 끝나겠지 그의 앞에 서 있는 누구 앞에 서 있어 맥스 앞에 서 있잖아 당연히 b번만 누구 가리킨다 그 남자만 lj 가리키는 거였다 대체 잠깐만 문제가 이상하네 a번에는 맥스가 맞고 이 누구 대사냐면 lj 대사지 그 다음 b는 그 사람은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여기 그는 맥스고 그 남자는 당연히 lj 고 근데 he smiles 그가 미소 지는다는데 누가 미소 지는 거야 당연히 맥스가 i guess i did 여기 i도 맥스고 당연히 더 맨이 lj 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맥스지 자 고생했다 질문 또 있으면 얘기하고 지금 이거 문제보다 프린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 이제 그거 한번만 더 복습하면 좋겠다 고생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본문 관련된 거 이렇게 보면 좋겠어 이것만 나올 거야 고생했다